뭐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 거기 바르는거에요 그리고 또 어디 발라요 얼굴에 얼굴에 여기 바르는거죠 한번 발라볼까 발라볼사람 손 자요 우와 그럼 손에 발라볼까요 반대사람도 발라볼까요 여기도 발라볼까요 여기도 요기 많이 탔는데 진짜 많이 탔다 꼼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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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떠줄게 또 줘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턱 다리 부드러워 어때 더 발라줘 거기 더 바르고싶어 여기 느낌 좋아 얼굴에 많이 덜 발랐는데 우리 손 대보세요 음 음 자 이마도 발라줄게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그렇지 촉감 좋아 더 바르고싶어 이거 응 왜 좋아 여기 많이 발라야겠다 가을아 거기 많이 바르세요 거기 가을이 건조한것에 많이 발라줘 자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이거 가져가야죠 아빠 응 응 응 아빠 오빠 오빠 왜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어 네 아 거기 잔다고 아빠도 누울까 아빠도 누울게 아빠도 누울게 아빠 아빠 거기로 가 아 거기로 가 알았어 허리 손 줘봐 로션 바른데 손 괜찮아 아빠